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골드민터리입니다 이번에는 뱀스라이크 언데드 서바이버 에서 정말 중요한 시스템인 능력치 업그레이드 기능을 오늘 같이 한번 만들어볼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코드도 좀 많고 복잡한 것도 있기 때문에 차분차분 잘 따라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플레이어 안에 웹폰 0, 1 이렇게 해서 근접무기와 원거리무기 구현을 했었죠 근데 보시면 수치를 여기 오브젝트에 웹폰이라는 컴포넌트 안에서 우리가 직접 이렇게 진행했었어요 체계적이지 않죠? 해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유니티에서는요 스크립트볼 오브젝트라는 기능을 따로 또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한번 만들어볼겁니다 자 그러면 스크립트볼 오브젝트를 어떻게 만들었냐 일단은 그걸 만들어주는 코드부터 했어야 돼요 그래서 코드폴드에 가셔서요 우클릭 해주시고 크리에이트 하셔서 시샵 스크립트 하나 하겠습니다 이름은 아이템데이터라고 하죠 엔터 쳐서 5초 동안 한번 기다려봅시다 자 다 됐으면은 더블글릭해서 들어가보도록 하죠 자 이제는 더이상 모노비에이비어가 아니구요 스크립트볼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요거 집어 주시구요 이것도 집어 주시고 자 어떤 것을 상속을 하느냐 바로 스크립트볼 오브젝트입니다 자 이렇게 자동완성기 뜰거에요 엔터 쳐서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구요 자 여기에서는요 아이템 즉 근접공격 원거리 공격 또 전체적으로 능력치를 상승시켜주는 아이템 그리고 뭐 힐링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밀조밀 데이터 넣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속성들을 여기에 하나하나 작성을 할건데요 너무 많기 때문에 구분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분짓는거는 우리가 게임 매니저에서 했듯이 저는 헤드로 할게요 헤드 안에 문자를 넣으셔야 되죠 그래서 처음 데이터는 가장 기본 데이터 메인 인포메이션 이렇게 할겁니다 뭐 아이디라든가 이름이라든가 속성이라든가 자 그런거구요 자 두번째는 이 레벨별로 상승하는 능력치 자 그거를 관리하기 위한 속성들입니다 그래서 레벨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냥 일반 아이템이 아니고 무기 같은 경우에는 뭐 쏘는 프리팩도 있구요 나중에도 뭐 하겠지만은 그 팔도 달아줄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 특수한 것들을 위해서는 여기 웹폰이라는 자 세번째 헤더에다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한 단계씩 밟아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퍼블릭 인트 아이템의 아이디를 먼저 할겁니다 자 두번째는요 퍼블릭 스트링 이름도 필요하죠 아이템 네임 자 세번째는요 이 아이템의 설명 아이템 디스크립션도 넣어줄겁니다 자 여기서 끝난게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그 레벨업을 할 때 어떤 아이템인지 보여줘야 하잖아요 아이콘입니다 네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스프라이트에 UI 보시면은 입니다 요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쵸 네 저 스프라이트를 담아되요 퍼블릭 스프라이트 아이템의 아이콘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게 있는데요 이 아이템이 무기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뭐 기어 아이템이라든지 그냥 뭐 일회용 아이템인지 그런걸 약간 구분좀 해야되나요 자 그걸 타입으로 구분할건데요 보통 이런 타입 같은 경우에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인웜으로 따로 선언을 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퍼블릭 인웜 하시구요 저는 아이템 타입이라고 하겠습니다 인웜 만들때는 꼭 중간해 주시구요 자 처음에는 근접공격인 밀라거구요 레인지 원그룹 공격이죠 그 다음에 글러브 신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음료수가 되는 힐 뭐 이렇게 다섯가지로 타입을 만들어 볼건데요 여러분들은 뭐 더 크게 많이 늘리셔도 됩니다 일단은 제 강조에서는 이렇게 딱 다섯가지만 간단히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인웜으로 이제 새로 만든거구요 그거를 우리는 타입으로 써야죠 퍼블릭 아이템 타입해서 아이템 타입이라고 요렇게 속성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다섯가지 만들어 봤구요 자 레벨 데이터 보겠습니다 레벨이 0인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본적인 이 베이스 데미지하고 그리고 횟수 정도 있어야 할거 아닙니까 퍼블릭 플루트 베이스 데미지 라고 하겠습니다 자 0레벨 데미지죠 그리고 자 근접은 뭐 이제 개수가 되었고 원거리는 뭐 관통 그렇게 될텐데요 그 횟수를 저장할 베이스 카운트도 이렇게 따로 두개를 만들어두죠 자 요거는 0레벨들이고 그러면은 1레벨 2레벨 3레벨 5레벨 막 쭉쭉 올라가잖아요 이제 그런것들도 다 수치를 넣어줘야 되는데 퍼블릭 플루트 배열이죠 자 여러개 넣을거니깐요 데미지 쓰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하셔서요 인트만 바꿔주시고 요거는 카운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레벨 데이터를 만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기같은 경우에는 계속 쏘는 수사체 프리팹이 있겠죠 public 게임 오브젝트 프로젝 타일 이렇게 이름을 한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실제로 이 스크립티블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만든거는 스크립티블 오브젝트가 아니고 스크립티블 오브젝트가 아니고 스크립티블 오브젝트에 따로 이거는 메뉴로 만들어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자 퍼블릭 클래스 맨 위입니다 클래스 위에다가 요렇게 자 대괄호 여기에 넣고 해주시구요 크리에이트라고 하시면은 크리에이트 에셋 메뉴라는게 있습니다 아 에셋을 만드는 메뉴를 우리가 직접 만드는 그런 속성입니다 자 괄호 필요하구요 어쨌든 에셋은 파일이죠 파일네임이라는게 필요합니다 파일네임은 저는 아이템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 신표 찍어서 그러면 이제 두번째 인자값이 뭐냐 바로 메뉴 네임이죠 아 메뉴에 이름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냥 해주면 되구요 아니면은 폴드로 가능합니다 저는 스크립티블 오브젝트 이렇게 하나 자 카테고리를 만들고 거기 안에서 아이템 데이터 라고 메뉴를 만들게요 그럼 요것도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메뉴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메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스크립티블 오브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나가보실게요 자 언데드 서버에 폴더에 가서 네 빈공간 우클릭하시고 크리에이트 하셔서 폴더를 한번 만들어 볼 거구요 폴더 이름은 데이터라고 하겠습니다 엔터 쳐서 들어가 주시구요 자 우클릭하시고 크리에이트 쪽 보시면은 맨 위에 스크립티블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아이템 데이터가 있죠 자 요거를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이쁜 스크립티블 오브젝트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자 이름 정하죠 저는 아이템 0 이라고 할게요 이제 우리가 하나의 그 아이템 데이터를 여기에서 한방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은 삽 먼저 해볼까요 자 아이템 타입은 자 근접북이구요 아이템 아이디는 0입니다 이름은 삽으로 할겁니다 자 설명은요 다음 시간에 한번 적어볼거고 일단은 건너뛰겠습니다 그리고 아이템 아이콘 필요하죠 자 스프라이트 가셔서 자 UI쪽 보시면은 셀렉트 0이 있을겁니다 자 요거를 쏙 집어넣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제 베이스 데미지 자 기본 데미지는 몇이냐 저는 4.5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성될 삽이 몇개냐 저는 3개를 할게요 이런식으로 쭉 늘려나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데미지와 카운트 자 요게 중요하죠 이제 레벨 데이터입니다 저는 레벨을 5레벨까지만 할겁니다 자 펼치면 요렇게 나오죠 그래서 각자 데이터를 넣어 주시면 되는데 자 요거는 제가 추가 백분율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50% 추가 데미지 이거는 뭐 2배 추가 데미지 이거는 250% 이거는 뭐 2 3 이런식으로 계속 데미지가 더해지겠죠 카운트는 지금 근접이니깐요 그냥 400개수 돌고있는 400개수라 보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계속 1개씩 1개씩 추가한다 마지막에는 진짜 거의 끝레벨이니까 이때는 뭐 2개 추가 이렇게도 할 수 있구요 네 그거는 여러분께서 원하신대로 정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는 웹폰이니깐요 당연히 자 프리패 필요하죠 블랙 0을 요렇게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아이템을 딱 세팅했는데요 이렇게 되었으면 또 지금 우리가 이번에 만들어낼게 다섯가지 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1개 1개씩 컨트롤 D 로 복사하셔서 계속 바꿔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이템 1은 제가 원거리 무기라고 하겠습니다 자 레인지 아이디는 일로 할거구요 요거는 옆총 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아이콘도 바뀌어야죠 요거는 셀렉트 3이 되었군요 자 베이스 데미지도 조금 바꿔 볼게요 이거는 약간 좀 원거리 무기니까 근접보다는 좀 약하게 3 그리고 아직은 관통은 없게 이런식으로 데미지 비율도 조금 더 적절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구요 그리고 관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발생하도록 2 3 4 네 뭐 이런식으로 하겠습니다 자 웹폰도 당연히 프리팩 가서 원거리 무기의 총알으로 바꿔 끼워주면 되겠네요 자 하나 또 복사합니다 이번에는 무기가 아니구요 자 글러브하고 슈즈 약간 기어 아이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글러브로 할게요 그래서 글러브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뭐 2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또 여러분들 커스터마이저 할 때 이게 장갑도 하나가 있고 뭐 여러개다 라고 하면은 뭐 0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 스크립트 짜실때 타임 먼저 if문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아이디로 한번 더 걸으시면은 다 로직을 클리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아이디를 일단 2로 하겠습니다 이름은 뭐 테크니컬 장갑 이렇게 하구요 아이콘도 장갑 아이콘이 셀렉트 6이거든요 바꿔줄거구요 그럼 이제 레벨 데이터라는 게 있을텐데 사실 뭐 데미지 이런건 따로 없죠 그래서 둘 다 00 해주시구요 대신 이 데미지는 나중에 연사력을 올릴때 반응을 할겁니다 그래서 1레벨 올라가면은 뭐 10% 연사력이 올라오구요 그 다음에 뭐 20% 그 다음에 35%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0.75% 75% 자 마지막에는 75% 까지 연사력이 향상하는 그런 기여물을 토할 것입니다 카운트는 이제 필요가 없죠 카운트는 0000 이렇게 해주시고 이건 더이상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 프로젝트 타일도 선택하신 후에 백스페이스나 딜리트키 누르시면 알아서 빠집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는 신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아이디를 3분에 하겠습니다 아이템 이름은요 전투장화 아이템 이름은 전투 장화 라고 하겠습니다 스프라이트 역시나 바꿔줬구요 셀렉트 7번이네요 역시나 레벨데이터 베이스는 둘다 0으로 두시구요 이동속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꾸준히 꾸준히 올라가도록만 하겠습니다 완성되었구요 직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체력을 모두 풀로 채워주는 자 음료수 하나 해보겠습니다 힐링이구요 음료수로 음료수로 스프라이트는요 셀렉트 8번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런 일회성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레벨데이터가 전혀 필요 없죠 그래서 그냥 다 0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따로 여러분께서 세팅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신다구요 자 이렇게 해서 스크립티블 오브젝트 5개를 한번 요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활용을 해야 할텐데요 활용에 앞서서 먼저 이 활용을 보여줄 수 있는 UI를 만들어 봐야겠습니다 자 그걸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UI도 지금 이렇게 스크립티블 오브젝트 개수마냥 5개의 버튼을 만들어 볼건데요 자 UI이기 때문에 캔버스로 들어가겠죠 캔버스 펼쳐보시구요 이번에도 이 5개의 버튼을 하나는 묶어줄 자 부모 오브젝트 자 크리에이트 엠프티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름은 레벨 업 이라고 할게요 크기는 일단 이번에는 임시로 만들기 때문에 그냥 22에 150 정도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가운데 있으면은 안보이니깐요 앵커 눌러보시고 시프트 알트 해서 저기 아래쪽 우측으로 밀어넣겠습니다 아직 안보이죠 이제 넣을겁니다 그래서 우클릭하시구요 UI에서 레거시 버튼을 하나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름은 아이템 0 이라고 할게요 자 크기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크기는 22 대 30 요렇게 작게 할거구요 스프라이트 소스 바꿔보겠습니다 요거는 우클릭하시고 제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판넬 검색하면 요거 나올겁니다 도트모양 요거 바로 클릭을 해보시구요 그리고 펼쳐보시구요 지금 텍스트가 하나있죠 요 텍스트는 레벨로 쓸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레벨로 이렇게 바꿔주시구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앵커가 확장으로 되어있는데 확장 필요없구요 시프트 알트 해서 가장 한가운데 있는거 해주시고 폭 하고 높이도 다 0으로 초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안 보이겠죠 그렇다면 아래쪽에 이 파라그래프에서 호라이진탈 오버플로우하고 버티컬 오버플로우를 둘다 오버플로우 바꿔주시면 잘 보입니다 대신 모양은 우리가 맞춰야겠죠 폰트 바꾸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폰트 넣어주시구요 크기도 작게 뜨리겠습니다 5정도로 할게요 라벨도 레벨 점 0 0 이런식으로 한번 바꿔 볼거구요 위치 적당하게 내리겠습니다 마이너스 9 정도면 될거 같아요 네 테스트는 됐구요 그 다음에 우리가 스크립티브 오브유트에서 아이콘 넣었잖아요 기억하시죠 그 아이콘을 담당할 UI에서 이미지 만들어보겠습니다 이때는 아무거나 하나 넣어보도록 하죠 스프라이트에서 UI 들어가시고 셀렉트 0을 이렇게 쏙 한번 넣어봅니다 너무 크죠 원래 사이즈 맞추겠습니다 셋 네이티브 사이즈라는 버튼을 눌러서 이쁘게 맞춰볼거구요 위쪽으로 살짝 올리죠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한 3 네 이러면 되겠네요 요거 이름은 아이콘 이라고 하겠습니다 얼듯 지금 어느정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컨트롤 해줄 스크립트를 이제 만들어볼게 될건데요 코드 폴더 들어가서 이번에도 우클릭하시고 C샵 스크립트 하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요 그냥 아이템 이라고 하죠 되었으면 너버클릭해서 열어볼거구요 자 이 아이템 스크립트가 필요한 속성부터 한번 쭉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다 지울게요 퍼블릭 일단 데이터가 꼭 필요하죠 우리가 만들었던 스크립트 오비에이트 형태가 뭐였죠 바로 아이템 데이터 클래스였습니다 기억나시죠 변수 이름은 그냥 데이터를 할게요 퍼블릭 그 다음에 레벨 중요합니다 인트 레벨 그 다음에 무기의 경우는 지금 이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이 웹폰 오브젝트와 연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웹폰도 따로 자 놓도록 하겠습니다 웹폰 웹폰 자 대소문자 주의해서 잘 입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 UI에 보여주어야 되기 때문에요 여기에서 보여도 되죠 그래서 이미지 하나랑 텍스트 하나 가지고 올게요 근데 그냥 하면 안되고 using 유니티 엔진 전 UI 이걸 해 주셔야지 이미지가 뜬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구요 이미지는 아이콘이겠죠 텍스트는요 텍스트 레벨 자 이 두가지 UI 요소만 하겠습니다 초기화 해야죠 awake 가겠습니다 아이콘 먼저 초기화 하죠 객 컴포넌트 할건데 그냥 컴포넌트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이 아이템 스크립트는요 이게 아이템 0 자 부모 오브젝트에 올릴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식 오브젝트 아이콘을 컨트롤 하는거기 때문에 객 컴포넌트가 아니구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자 모두를 다 가져오는 객 컴포넌트입니다 객 컴포넌트 인 실드론 하겠습니다 타입은 당연히 이미지구요 함수니까 열고 닦아줍시다 근데 이러면 배열로 가져오잖아요 자 지금 자기 자신도 이미지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첫번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이 아이콘이 두번째가 들어간겁니다 우리가 필요한건 두번째죠 그래서 배열에 첫번째 자 인덱스를 넣어 주셔서 두번째 안에 있는 아이콘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화 해 줘야죠 아이콘 자 스프라이트 속성으로 들어가 주시구요 바꿀겁니다 누구꼴로 자 그게 중요하죠 바로 이 아이템 데이터에 연결되어 있는 아이템 아이콘 자 이때를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두었던 속성이었죠 자 하나 초기화 완료했습니다 자 텍스트도 가지고 와야죠 근데 텍스트는 나중에 여러개를 넣을거기 때문에 지금 미리 한번 적혀봅시다 텍스트 배열로 텍스트라 하고요 자 알콘에서 해봤듯이 자 알콘에서 해봤듯이 객콘포넌트 인칠드론 텍스트를 그대로 가져오는데 그냥 할겁니다 음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0번째 어차피 지금 텍스트는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무조건 0번째입니다 텍스트 레벨은 텍스트의 0번째다 자 이렇게 한번 초기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레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누를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요 레이트 업데이트에서 계속 업데이트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 레벨 들어가보도록 하죠 점 텍스트 어떤 식으로 할거죠 뭐 여러분들은 숫자만 넣으셔도 되구요 저는 레벨 점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숫자 붙여야죠 레벨 레벨 근데 지금은 지금 레벨이 0이잖아요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레벨 1부터 채우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여기에 플러스 1 하시고 요거를 괄호로 묶어 주시면 됩니다 되었으면 저장하시구요 자 이게 잘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죠 나가서 아이템 선택하시구요 애드 컴포넌트 하셔서 지금 우리가 만들었던 아이템 스크립트 하나 추가해 봅니다 데이터 필요하죠 이거 데이터 동그라미 눌러보시면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만든 타입은 요거밖에 없기 때문에요 요거만 이쁘게 잘 넣읍니다 그래서 아이템 0 선택을 할거구요 요거를 그대로 한번 복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컨트롤 D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이템 0을 아이템 1로 바꿔보고 테스트 해보는거죠 아 좋아요 이렇게 또 떴군요 좋습니다 우리가 데이터에서 설정한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 다섯개 다 넣어볼건데요 레벨업 부모 오베트에다가요 애드 컴포넌트 하시고 버티칼 레이악 브룹을 하나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다 두시구요 여기에서 지금 0과 1 있죠 5개가 되도록 컨트롤 D로 복사합니다 자 쫙 들어갔죠 이름도 한번 바꿔 볼거구요 그러면서 이와 동시에 데이터들도 다 세팅을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짠 와우 자 이렇게 이쁘게 다 바뀐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와 좋네요 그쵸 하지만 눌러도 자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이걸 로제 안 넣어줬죠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 레벨 올리는 것만 해보도록 할까요 스크립트 돌아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직접 우리가 퍼블릭 보이드 온 클릭 이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해요 눌렀어 라고 하면은 그게 어떤 것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위치에 이 데이터에 어떤 것 바로 아이템 타입으로 구분을 지을 겁니다 자 중고로 해주시구요 케이스 작성하신 다음에 한 칸 띄워 주시면은 알아서 이렇게 친절하게 자동완성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시프트 누르시고 콜론 요렇게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브레이크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 우리가 로직을 만들어 볼 겁니다 렌즈도 렌즈도 있을 것이구요 글러브도 슈즈도 힐링도 이렇게 할 겁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근접 공격하고 원거리 공격은 동일한 무기로 우리가 로직을 작성을 할 거기 때문에 케이스를 이렇게 붙여 줄 겁니다 그럼 브레이크를 하고요 자 케이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이 케이스는 여기 안에서 나머지는 각자 따로 로직을 분류할 거구요 자 미리 한번 어 스위치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레벨을 플러스 플러스 시켜주면 되죠 그리고 이게 레벨이 최대가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막는 것도 지금 미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만약에 레벨이요 데이터에 우리가 데미지스에 레벨 데이터를 놓았죠 그 데이터의 개수 점 찍고 랭스겠죠 자 이 두개 똑같아지면 최대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최대 레벨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아이템에 있는 이 버튼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 인터랙티브를 끌겁니다 자 끄면 요렇게 되죠 그럼 클릭도 안낼겁니다 그러면 get 컴포넌트로 가지고 와야죠 버튼 가지고 오구요 점 인터랙티브를 펄스로 해주면 되겠네요 자 다 됐으면은 저장하시구요 그 다음에 나가보셔서 자 각 아이템마다 이 버튼에 온클릭 이벤트를 서로 연결시켜주면 되겠죠 자 플러스 하시구요 아이템 찍어놓고 그러면 노평션을 아이템을 바꿔보신 후에 온클릭이 있을겁니다 자 요 온클릭을 한 개씩 한 개씩 자기 자신껄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렇게요 그리고 전부 다 이게 우리가 뭔가 키를 입력할 때 이게 작동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내비게이션이 지금 오토바이트 되어 있는데 요거 다 선택을 하시고 논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들 그렇게 할게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개씩 보시면서 0은 0 1은 1 2는 2 3은 3 4은 4 잘 맵핑이 된거 확인 되셨으면은 고생하셨어요 저장하시구요 실행을 해서 실제로 한번 이 클릭 테스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2 2 3 됐죠 요런 식으로요 되었습니까 여기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굿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클릭 이벤트까지 완성했구요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가 이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치를 클릭을 클릭하는 대로 향상시키는 로직을 이제 만들어 봐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무기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플레이 안에 자식 오브제트로 중독되어 있죠 자 요거를 이제 더이상 그렇게 안할겁니다 새롭게 만들거에요 그래서 자 요기전에 있는거는 미리 다 지워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직에서 이 온클릭에 요 두번째 두개가 있는 이 케이스문에서 새롭게 만들거에요 근데 저 웹폰을 언제 만들면 되느냐 바로 처음에 처음 누를 때죠 그래서 if모델을 작성합니다 레벨이 0일때 바로 이때죠 레벨이 0이면 새롭게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겁니다 게임 오브젝트를 스크립트로 만들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new 웹폰이라고 해서 new 게임 오브젝트 이런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정말 빈 오브젝트가 되는건데요 여기에 우리가 웹폰을 넣어주면 되겠네 해서 new 웹폰에다가 좀 찍고요 get 컴포넌트가 아니고 add 컴포넌트라 하시면은 우리가 직접 스크립트 상에서 컴포넌트를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웹폰 웹폰이었죠 함수고요 처음에 제가 한번 같이 만들어본거 기억나십니까 이 아이템에는 웹폰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쓰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미리 넣어주면 좋겠죠 사실 이 add 컴포넌트는요 자기가 직접 만든 컴포넌트를 반환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 자 이제 반환값이 웹폰으로 되어있죠 그래서 웹폰 함수에다가 이렇게 새롭게 만든거를 바로 이렇게 쏙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 끝이냐 아니죠 여기에 다 하고나서 이 웹폰이 새롭게 생성이 되었다 보니까 지금 데이터는 모두 지금 다 0000 이렇게 되어있을겁니다 초기화 시켜줘야죠 점 찍고요 자 init 이라고 하는 함수 혹시나 기억나십니까 요거 예전에 만든 함수인데요 자 이 함수로 직접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컨트롤 꾹 누르시면서 이 함수 이름을 눌러보시면요 자 그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보이시죠 자 지금은요 그냥 스피드만 이렇게 되어있는데 요거를 조금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확장을 하느냐 여기에다가 아이템 데이터를 직접 받을겁니다 그래서 아이템 데이터를 이렇게 이렇게 매개변수로 하나 만들어 볼거구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호출할때도 역시나 데이터를 넣어주면 되겠죠 됐죠 일단 레벨 0 최초로 우리가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아예 새롭게 무기를 플레이어한테 생성을 하다보니까 요렇게 하는 걸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뭔가 좀 해야할 일이 많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크게 두가지로 자 분류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여러가지 자 정말 기본적인 사항들을 세팅 먼저 할거구요 그 다음에 지금 위에 보시는 프로퍼티들 뭐 이런것도 있잖아요 자 이런것들을 세팅하기 위한 프로퍼티 셋 이렇게 두가지로 나눠서 한번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베이직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부터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그대로 이렇게 새롭게 생성하면은 뉴 오브젝트 하고 끝날텐데 자 네임을 웹폰이라고 할거구요 확답해주시고 플러스 하구요 이름은요 데이터안에 뭐 아이템 네임도 있고 아이디도 있고 그런 아이디라고 하겠습니다 음 그리고 무엇보다 원래 기존에 우리가 웹폰 어디 있었죠 플레어에 자식 오브젝트로 등록이 됐었죠 자 그거 똑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그냥 생성하면은 여기 바깥에 생성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트랜스폰 네 점 찍고 어 패런트 라고 하겠습니다 자 부모는 누구니 바로 플레이어죠 플레이어 변수는 웹폰이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플레이어에 트랜스폰 해주시면은 플레이어 쪽으로 이렇게 소 자식 오브젝트로 등록이 됩니다 등록하고 나서 주의해야 할 점 아마 위치가 서로 벗어날 수도 있을거에요 그렇죠 위치도 맞춰볼겁니다 트랜스폰에 점 찍고요 자 포지션이 아니고 이제는 로컬 포지션입니다 플레이어 안에서 위치를 000으로 맞추기 때문에 로컬 포지션을 벡터3에 제로로 해야 된다는 말씀 기억하시구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사항은 끝이 났습니다 그럼 위쪽에 뭐 이제 데미지하고 카운트하고 다 이제 데이터대로 맞춰봐야겠죠 아이디 자 지금도 아이디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세팅 해줘야되요 데이터에 아이템 아이디가 있었습니다 두번째 데미지죠 자 기본 데미지는 어떻게 되었냐 그것도 우리가 베이스 데미지라고 다 속성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카운트도 마찬가지죠 데이터에 베이스 카운트라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것 같구요 자 그런데요 위쪽에 지금 prefab 아이디가 있어요 그냥 프리팁이 아닙니다 그쵸 프리팁 아이디죠 자 근데 지금 우리가 데이터를 넣었을때는 프리팁으로 넣었을건데요 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맞춰야 되죠 그래서 포문으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int 인덱스는 0이구요 인덱스는 어디까지 게임 매니저에 게임 매니저에 지금 풀링 매니저 있죠 게임 매니저에 인스턴스 찍고 자 풀 찍고 거기에서 프리팁 있죠 여기에서 길이 랭스까지 들어갑니다 한번 쭉 훑어보는거에요 인덱스 플러스 플러스 해주고요 자 거기에서 만약에 이 데이터에 투자체 프로젝탈이라고 우리가 적용해놨죠 똑같으면 어떻게 해요 자 이거 그대로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프리팁의 인덱스 자 본에 대한 데이터와 똑같으면 그러면 인덱스는 결국 프리팁의 아이디가 되는거겠죠 해서 프리팁 아이디는요 인덱스가 되구요 작업이 끝났으니까 더이상 돌필요가 없습니다 브레이커 걸어서 빠져나오죠 요렇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라고 하면은 물론 우리가 지금 데이터에서 그냥 프리팁 숫자로 넣어도 되긴 해요 아이디를 하지만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이 데이터에 맞춰서 이 풀 매니저도 정확하게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데이터를 세팅할 때 조금 더 직관적으로 데이터를 세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거니깐요 이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되었는데요 제가 아까 방금 봤겠지만 에러가 하나 떠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러는요 위쪽에 스타트 할 때 1 it 한 번을 실행하거든요 이거는 더 이상 맞지 않기 때문에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어웨이크에서 플레이어를 GetComponentInParent라고 했었죠. 더이상 이제 이 웹폰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플레이어 안쪽에 있던 애가 아니기 때문에 이 플레이어는요. 게임 매니저의 인스턴스에서 플레이어를 가지고 오는 걸로 합시다.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되었습니까? 저장하시면은 이렇게 에러가 없을 것이고요.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처음엔 무기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근전무기 누르면은 여기 뿅 나오고요. 자 데미지 지금 올라갔죠? 그리고 옆층 누르면요. 이렇게 총도 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일상 좀 보고요. 플레이어에서 웹폰 0과 1이 지금 새롭게 추가되었죠? 자 이런식으로 가능합니다. 아예 그냥 스크립트 상에서도 새롭게 게임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고 컴포넌트도 넣을 수 있고 그 컴포넌트의 프로포티도 우리가 이닛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깔끔하게 베이터와 연동시켜 보았습니다. 되었죠? 자 하지만 아직 레벨업은 안되었는데요. 자 그럼 이제 레벨업까지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아이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레벨 0으로 되었는데요. 이제 얼쏘러 넘어가죠? 자 새로운 무기일 때는 데미지를 계속 올려줘야 되죠? 일단 데미지와 카운트 두개의 기초값을 가져가 볼게요. 자 넥스트 데미지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데이터 안에 있는 베이스 데미지 갖고 있고요. 카운트도 가지고 가죠. 넥스트 카운트 0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미리 두개 만들어줄거고요. 이걸 이제 계산해야죠. 지금 데미지하고 카운트하고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데미지 같은 경우에는 기준에 더해요. 어떻게? 데이터에 베이스 데미지에다가 데이터에 있는 이 데미지수 물론 이 배열의 순서는 레벨로 치는거죠. 그래서 레벨 0이면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레벨에 따라서 증가된 데미지를 가지고 오겠죠. 근데 이거는 데미지 10% 증가 50% 증가 150% 증가 이런 약간 백분율 데이터이기 때문에 앞에 베이스 데미지랑 곱해준겁니다. 곱해주고 그거를 이건 어쨌든 추가 데미지이기 때문에 원래 기본에 있었던 베이스 데미지랑 더해준거죠. 카운트는 조금 다른데요. 넥스트 카운트 더해줍니다. 그냥 데이터에 카운츠 레벨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강조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편하게 쓰시라고 만든 수식이구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대로 수식을 좀 바꿔줘도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다 계산된거를 이제 종일시켜줘야죠. 어디에다가? 레벨 업에다가 반영을 시켜줄건데요. 자 웹폰쪽에 보시면은 지금 레벨 업이 데미지하고 카운트를 지금 받게끔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거 그대로 여기서 활용을 하면 되겠어요. 자 웹폰 점찍구요. 그 다음에 레벨 업을 통해서 넥스트 데미지를 놓고 넥스트 카운트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레벨 업도 완성이 되었어요. 저장하시구요. 요것도 한번 테스트해볼까요?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일때와 3일때 4일때 자 계속 증가하는걸 볼 수 있구요. 지금 데미지도 어머무시하게 지금 많이 올라가지고 볼까요? 웹폰 0의 데미지 지금 데미지가 11.25입니다. 그렇죠? 계속 올라가요. 데미지가 이런식으로 확인되었구요. 물론 총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자 관통도 많이 되고 있는 모습 확인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한번 자 무기 업그레이드 만들어 보았습니다. 괜찮죠? 자 이렇게 지금 올라가는 수치는요. 역시나 우리가 미리 만들어두었던 이 데이터 이 스크립티블 오브젝트에 이 데미지스하고 카운트에 따라서 성장을 하는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원하시는 대로 수치를 바꿔보셔서 진짜 넘살벨 캐릭터 되는 것도 한번쯤은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무기는 이렇게 탔구요. 그 다음에 장갑하고 신발 이거 자 이제 기어 아이템도 한번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어도 마찬가지로 무기 했었던 것처럼 그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러브랑 슈랑 나눠지는데요. 요걸 두개를 하나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무기를 할 때는요. 이 웹폰이라고 하는 변수 그리고 클래스를 따로 사용을 했죠. 자 기어도 이번에도 좀 관리하기 쉽도록 스크레이트를 작성을 해서 만들어보도록 할겁니다. 잠깐만 나가보시구요. 그래서 코드에 가셔서 또 한번 우클릭하시고 자 크레이터로 간 다음에 시샵 스크레이트 만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어라고 할게요. 기어로 한번 들어가 봅니다. 해서 여기 구조는 웹폰하고 거의 비슷하게 할겁니다. 자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요거 자 다 지울거구요. 퍼블릭 가장 중요한거는 아이템 데이터에 점 아이템 타입입니다. 이름은 타입으로 할거구요. 퍼블릭 플루트 자 이제 레벨 별 데이터를 그냥 우리는 레이터로 받겠습니다. 일단 초기화 함수가 필요하겠죠? 퍼블릭 보이드 이닛 자 이닛 이렇게 작성해 주시구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이템 데이터를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베이직셋이 있겠고 프로퍼티 셋이 있겠죠. 그래서 베이직에는 일단 이름 정하죠. 이 오뮤트의 이름은 이제부터 기어입니다. 뒤에 오는 이름은 역시나 데이터의 아이디 붙여줄거구요. 마찬가지로 트랜스포메 패런트 플레이어다. 근데 여기는 플레이어가 따로 없죠. 게임 매니저에 인스턴스 보시면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트랜스포메까지 나아가서 넣어주도록 할거에요. 위치도 초기합시다. 애는 굳이 위치를 초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왕 하는기면 같이 애도 벡터3의 제로로 하겠습니다. 자 애초 세팅은 끝났구요. 자 프로퍼티는 이거 두개죠. 타입은 데이터의 아이템 타입이겠죠. 레이트는요. 지금 이 데이터에 데미지 데미지 안에 주요 데이터들을 다 넣었기 때문에요. 데미지스로 간 다음에 첫번째 데이터 자 0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애도 계속 누르면 레벨업을 할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퍼블릭 보이드 레벨업을 하겠습니다. 물론 플루트 해서 레이트 값을 새롭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받으면 지금 나의 디스 점 레이트는 여기 새롭게 들어온 레이트로 갱신하겠다. 이렇게 해줘서 레벨업 함수도 같이 만들어보죠. 자 여기까지 좋았어요. 지금은 기본적인 세팅이고 이걸 토대로 해서 장갑은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웨폰에 스피드 있죠. 스피드를 올려야 되고 그리고 만약에 속도라고 하면 플레이어에 이동속도도 올려야 되고 자 그거를 여기에서 다 한꺼번에 할겁니다. 그래서 보이드 때는 공소프트 할까요? 연사력 레이트 업 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연사가요 단 하나의 무기가 아니고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말하는 거죠. 해서 웨폰을 가지고 올 겁니다. 웨폰스 이거는 이미 지금 이 기호도 지금 부모가 플레이어이기 때문에요. 다시 부모로 간 다음에 웨폰만 끌고 오면 되죠. 트랜스폰 페런스 간 다음에 겟 컴포넌츠 가 되겠죠. 잊지 마시고 S 붙어야 됩니다. 인출 드론 웨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포 이치문으로 한 개씩 끌고 와요. 웨폰 웨폰 인 웨폰즈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이것도 근접 무기인지 원그레인 무기인지 아니면 내가 커스터마이점 무기인지 거기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도 스위치 문을 따라서 이 웨폰의 아이디별로 스피드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접 무기가 0번이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웨폰의 스피드가 원래 150이었습니다. 그렇죠? 150에다가 플러스 뭐 또 이제 150 곱하기 레이트 이런 수식으로 레벨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니다. 뭐 다른 거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원그레인 무기 해당되어 있지만 웨폰 점 스피드는 다른 기본값 0.5라면 1초에 2번이죠. 거기에 곱할 겁니다. 뭐로 곱해요? 1F- 레이트 레이트가 맨 마지막 값이 0.75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1에서 0.75를 빼면 0.25만 남죠? 0.25를 0.25로 곱하기 해버렸기 때문에 엄청나게 작은 값이 되어버리죠? 그러면 그만큼 훨씬 더 총알을 빨리 발사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접무기하고 원그레인 무기의 수식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근접 이렇게 확인시켜드렸고요. 그 다음에 장화도 있잖아요. 그거는 스피드업입니다. 스피드업을 또 새롭게 작성해볼게요. 지금 플레이어 기본 이동 송도가 3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스피드업을 하면 할수록 게임 매니저의 인스턴스의 플레이어에 스피드 바로 붙을 수 있죠? 스피드는 어떻게 해요? 기본 스피드 3에다가 더해요. 기본 스피드에다가 지금 레벨업한 레이트 값을 곱한 걸로 더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사업이랑 이속업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거는 어디에서 호출을 하느냐? 호출을 담당하는 관리하는 함수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좀 중요한데요. 보이드 어플라이 반영할 겁니다. 뭐를요? 기어를요. 네 그래서 스위치 이거는 기어의 타입마다 다르겠죠? 타입으로 나눠서요. 케이스 자 그러면 자동화상 나올 겁니다. 무기는 아니죠. 기어만 할 겁니다. 글러브라고 하면 레이트업을 이렇게 호출할 거고요. 아니다. 만약에 케이스 신발이다 라고 하면 스피드업 이런 거를 호출을 이렇게 할 겁니다. 브레이크 좋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주었어요. 그럼 이 어플라이 기어를 호출하는 게 관건인데 언제 하느냐? 바로 처음에 딱 이 기어가 생성될 때 딱 생성되자마자 이 플레이어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들한테 어떻게 해요? 이 기어에 대한 기능을 다 적용시켜야겠죠? 그래서 레이트업에다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한번 호출했죠? 그리고 또 이 기어가 업그레이드 됐어. 한번 또 업데이트 했죠? 그러면 이렇게 레벨업을 하면서 한번 더 이 플레이어 가지고 있는 모든 웹폰한테 다 적용을 시키는 거죠. 이걸 토대로 해서 다시 아이템으로 돌아옵니다. 우리가 우리가 처음에 웹폰 변수를 만들었다 시피 퍼블릭 이번에는 기어 변수를 새롭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아래에 들어가서 온클릭 사실 우리가 온클릭을 채워주기 위해서 지금 이 기어라는 스크리트를 만든 거죠. 해서 마찬가지로 애도 레벨이 0일 때하고 아닐 때하고 로직이 다를 겁니다. 해서 이렇게 이 플레이어 레벨 0 먼저 해주시고요. 게임 오브젝트 이렇게 쭉 있었잖아요.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습니다. 이거는 웹폰 아니고 뉴 기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기어라는 변수에다가 뉴 기어 애드 컴포넌트 뭐죠? 기어죠. 기어 이렇게 다 바꿔주시고요. 물론 이것도 기어도 점 찍고 이닛 데이터 넣어주셔서 네 여기로 해서 다 초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좋아요. 자 이거는 이제 초기하고 그 다음에 뭐 레벨 2 레벨 3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죠? 똑같습니다. 지금 넥스트 데미지 하고 카운트 했었죠? 여기도 넥스트 레이트 이렇게 해주시고요. 데이터에 뭐 데미지 레벨을 찍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넥스트 값은요. 기어에 레벨업에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짠 저장 저장 쉽죠? 네 요정도로 해서 맞출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발이나 아니면은 장갑이나 둘 다 레벨 0때는 웹폰과 마찬가지로 새롭게 오뷰티를 만들어서 초기를 해서 플레이어 한테 붙습니다. 그쵸? 붙은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에다가 다 레이트업을 시켜주는 거예요. 뭐 스피드업은 굳이 웹폰은 아니고 플레이어지만은 자 해서 따가보도록 하구요.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근접무기 눌러볼 거구요. 그 다음에 근접무기의 지금 속도가 150인거 확인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장갑 눌러서 한번 이 속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65 됐죠? 더 눌러볼게요. 180 202 225 262 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가 올라온 거를 확인할 수 있었구요. 자 신발 신으면 플레이어의 인속도가 3.3으로 늘어났어요. 더 빠르게 계속 늘어난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어 2개가 완성이 되었는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이미 다 눌러났잖아요. 업그레이드 다 끝났는데 이 상태에서 새로운 무기를 얻었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새로운 무기도 지금 그 레벨을 자 조경 받아야 되는데 아 스피드 보니까 조경받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거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거를 살짝만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지금 기어에 이 어플라이 기어를요. 다른 무기가 새로 들어왔을 때도 실행이 되면 됩니다. 딱 그거 포인트 하나만 지켜주면 되거든요. 그걸 어디에 써냐냐. 웹홀입니다. 웹홀에서 보시면 레벨 업 그리고 초기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초기화라고 한다 가면 그러면 여기에서 맨 아래 플레이어 한테 아 플레이어야 내가 지금 이렇게 새로 만들었으니까 너 한 번 무슨 방송을 해달라 자 어플라이 기어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는 모든 애들한테 이거 실행해줘 라고 한 번 방송을 해주세요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바로 브로드캐스트 메시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요겁니다. 보시면 콜 메소드 자 애니 오브 잇츠 칠드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식으로 메세지를 보내면요 단 하나의 오브젝트가 아니고 지금 플레이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어에 한해서 다 어플라이 기어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식한테 고한다. 어플라이 기어를 실행해라. 방송하는 것입니다. 요거 하나 복사할게요. 네. 초기화뿐만 아니고 레벨업 할 때도 이 방송을 한번 해 줘야 됩니다. 지금은 저한테는 없지만요. 데미지를 뻥튀기하는 기어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근데 이 데미지하고 카운트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아이템을 누를 때 여기 레벨업에서 적용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은 기꼬타 올려놓은 이 기어 데미지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 웹폰에서 레벨업 할 때 플랜한테 다시 한번 레벨업 했으니까 이 레벨업에 대한 기어 데미지도 올려달라. 라고 어플라이 기어를 한 번에 외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결국은 이 어플라이 기어가 실행되는 타이밍은 웹폰이 새로 생성했을 때 웹폰이 업그레이드가 되었을 때 그리고 자 기어 자체가 새로 생겼을 때 그리고 기어 자체에서 레벨업이 되었을 때 입니다. 이 네 가지 부분 네 가지 타이밍에서 어플라이 기어가 발생한다는 점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S로 모두 저장하시구요. 자 한 번 더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먼저 총알 눌러볼게요. 총알 눌렀더니 지금 브로드캐스트 어플라이 기어가 노 리시버가 떴어요. 자 에러가 하나 떴는데 이게 무엇이냐 하면은 아 지금 이 메시지를 받을 오벨트가 단 하나도 없다 뭐 그런 뜻인데요. 네 이거 에러 두면 아까처럼 위험하겠죠. 오케이 일단 요거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 번 계속 요거 장갑을 늘려보겠습니다. 장갑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어마무시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네 무지막지하게 총알을 빨리 쏘는데요. 그쵸 좋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근전무기 눌러 볼게요. 짠 어우 근전무기도 빠르게 들어온 것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근전무기 속도 볼까요? 이미 262죠? 자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무기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어 레벨을 그대로 적용 받는 거 지금 막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좋아요 좋습니다. 네 깔끔하게 정리되는 몬스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기어가 하나도 없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점 요거만 고치면 되거든요. 다시 한번 스크립트 돌아서요. 지금 저 메시지가 발생한 구간이 어디인지 혹시 예측이 되십니까? 바로 브로드캐스트 구간에서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브로드캐스트가 옵션을 좀 제공을 해 주고 있는데요. 샌드 메시지 옵션이라는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점 찍어보면 돈트 리카이어 리시버 아 꼭 리시버가 필요하지 않다 자 이거를 하나 더 추가를 해 봤습니다. 물론 여기 뿐만 아니고 위쪽도 같이 한번 추가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저장하시고 나가서 다시 한번 테스트 해 볼게요. 자 이제 무조건 있어야 한다가 무조건은 아니다 라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해도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후에 기어를 업그레이드 하면은 빨라지는건 당연하구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에러도 깔끔하게 막아냈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다 됐구요. 지금 마지막에 남은게 뭐가 있죠? 바로 이거 헬스 헬스가 지금 비어있어요. 그렇죠? 헬스를 올리는거는 쉽죠? 그거는 따로 기여도 필요 없고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는거는 바로 아이템에서 이 케이스문 안에 해결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힐 같은 경우에는 게임 매니저에 짚고 헬스가 바로 있을거에요. 저 헬스가 이거 그대로 복사해주세요. 이번에는 맥셀스로 하면 되죠? 맥셀스로 쭉 채워주는 자 그런 로직 간단히 한번 짜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힐이나 아니면 일회성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횟수에 제한이 있으면 안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미 횟수를 걸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레벨 플러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회성 케이스는 피해주시구요. 뭐 이런 기어라던가 아니면 무기라던가 이런 케이스 안에서만 플러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로직 정리는 완료가 되었구요. 해서 마지막 최종 테스트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기를 가지고 그리고 또 기어를 가져서 계속 이 플레이어가 능력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이번 로직 전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신기하죠? 됐습니다. 자 근데 요거는 우리가 레벨업 시스템을 위한 발판이구요. 실제로 이 레벨업 시스템은 우리가 요거요. 레벨업 했을 때 나타나고 사라지고 그렇게 해야겠죠. 자 그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